안 와요 여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가로를 흘렀거든요 갈아내야죠 이건 거침으로 치셔야 할텐데 네? 한 320번 이런애로 치자 지금 200방인데 이거? 일단 최대한 쳐봐야겠네 네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과학실 요정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 아우야 다들 작업하시는게 장난들이 아쉬우시구나 네? 다들 작업하시는게 보통이 아니여가지고 지금 다 아니 이 전설은 물개님으로부터 시작된거 아니에요? 그렇죠 전부다 비정산으로 꽃사랑 할 수가 없어 하지말라고만 골라서 하시는 옛날엔 꼬꼬맛들 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하지말라는거 아빠가 하지말라는거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흰머리가 들어요 내가 죽겠어 아... 버즈가 그랬군요 자기들이 그려놓고 이 사람들 진짜 내 흰머리가 지금 이 흰머리의 원인이 진짜 내가 감사하지 말아요 진짜 선생님이 먹고 왔어요 선생님이 먹고 왔는데 시끄러요 뭐 불어네 아프 아프고 네 네 네 네 네